VIP 리그 1료 4부 B조, 구라이드의 드럼큰 독수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와우, 과감한 슬라이드 캐치! 하지만 아쉽게 세이브로 판정이 됩니다. 원익트로 선취점을 가져가는 굿아이 코스트가 좋아 한 점을 또 가져갑니다. 매우 진지한 표정 하지만 가구는 3루플라이 빗맞은 타구 특당으로 이닝을 교대합니다. 구다이의 선발투수는 나이는 숫자일 뿐 56세 이우창 선수입니다. 역시 수비 이후 손하나는 들어줘야 폼나죠. 깔끔한 좌안을 만들어내는 VIP 리그 심판을 보는 동상우 선수입니다. 빗맞은 타구 2루스프라이 히트! 라인 선상으로 좌안이 되며 1점을 쫓아갑니다. 힘 좋게 생겼는데요. 히트! 자월 홈런으로 투수를 자설시키는 이기현 선수입니다. 이야! 오늘 촬영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두 분 다 멋집니다. 부족한 khat 마이콘! 나이스! 나이스! 꺼! 들어가라고! 라인 선수! 라인 선수! 라인 선수! 나이스! 꺼! 꺼! 가담! 구경합니다! 와우! 와우! 라이차! 라이차! 와우우! 아우! 오기 라니기! 아우, 라이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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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소 관타로 2점을 득점하는 드렁큰덕 3연소 관타로 2점을 득점하는 드렁큰덕 4연소 관타로 2점을 득점하는 드렁큰 아이고 역동작에 걸려 넘어지네요 근데 이루스 박설 선수 수비 범위가 상당히 넘네요 3당 이번에도 3당 2아웃 또 3당 아 잡아줘야죠 또 3당 혼자서 3개의 악카운트를 처리하는 장현욱 선수입니다 뭔가 한타격 할 것 같은 하지만 2당 하지만 2당 유격수가 움직여야죠 하지만 세칸이 대시하여 말도 안되는 위치에서 잡아냅니다 와우 멋져부러 박설 선수 와우 멋져부러 박설 선수 와우 멋져부러 박설 선수 첫 삼진을 잡아내는 안홍순 선수입니다 소iosity 선수 야 으 아 으 으 서른, 지금 아홉 야구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8분이면 된 것 같아요 8분이요? 어릴 때 야구하신 게 아니고요? 레슨장 혹시 다니셨어요? 아니요, 안 다니셨어요 원래 힘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홈런치는 비결이 뭔 것 같아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역시 야구나 인생이나 타이밍이죠? 네 타이밍이랑 그냥 자세가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반대로 돌아야죠 글러브 쪽 손이 뒤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오우, 박설 선수는 제대로 중계하는데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래로, 아래로 원하자들 5분이요 5분이 5분 5분 4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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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털 1분 5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